안녕하세요. 게임 놀이터입니다. A FLAG TAIL RECAM 소식입니다. 1편이 굉장히 수작 게임이죠. 쥐를 그리고 중세 시대를 배경으로 한 게임인데요. 역병이 관련되어서 이제 누나와 동생이 모험을 헤쳐나가는 게임이었습니다. 퍼즐도 있구요. 단순하게 잠입 게임 요소도 있었구요. 자, 엔딩까지 봤었는데요. 쥐때가 굉장히 사실적인 시뮬레이션으로 구현되어서 큰 극찬을 받았던 아마 유럽에서 제작 중인 게임으로 생각합니다. 플랫폼은 윈도우즈 PC, PS5, 엑스박스 시리즈 X, 스위치, 스팀,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 닌텐도, e샵, 그리고 장르는 액션, 어드벤처, 장비 액션, 서바이벌 호러입니다. 출시는 2022년 10월 18일 예정입니다. 독특하게 게임 엔진은 자체 엔진으로 독특합니다. 그래픽도 굉장히 좋았어요. 한국에는 심의 예정이구요. 처음 E3 2021 MS Conference 에서 트레일러가 공개되었구요. 엑스박스 게임 패스로 동시 출시되는 이 점이 가장 좋습니다. 트레일러 내용에서 아미시아가 쇠네를 들고 있고 나이프 암살 장면이 등장하구요. 전작에 비해 전투비중도 커져 보입니다. 화살도 쏘고 그런 모양입니다. 용량은 55GB가 필요합니다. 메모리는 최소 16GB구요. 권장사항도 16GB입니다. 전작이 한국어 정식 발매명이 플래그테일 이노센스로 오역된 바람에 본작도 마찬가지로 오역을 범했습니다. 피스 버전의 경우 햄티 피드백과 적응형 트리거를 지원해서 더 몰입감 있는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H2 인터랙티브가 유통하구요. 권장사항이 해상도 프레임 기준이 1080p 60Hz 인것을 고려하면 RTX 3070 을 요구한다는건 레이 트레이싱을 제외하고는 설명이 불가능할 정도로 명백한 오버센스라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PS판이 굉장히 기사되요. 햄틱 피드백이 진동이 맛이 굉장히 좋거든요. 이 게임은 흑사병이 돈 중세 유럽에서 배경으로 하고 생존하기 위해 남매의 모험을 다룬 전작 플래그테일 이노센스의 정식 2편입니다. 자 집을 잃고 아버지와 어머니도 잃고 폐허가 된 고향에서 탈출한 남매 아미시아가 그리고 휴고는 남쪽 멀리 새로운 땅과 활기 넘치는 도시를 찾아 여행합니다. 그곳에서 둘은 정착을 위해 정착을 하고 휴고의 병인 저주를 치유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휴고의 힘이 다시 깨어나 쥐떼가 죽음과 파괴를 몰고 옵니다. 다시 한번 위험에 빠져 도망칠 수밖에 없는 남매는 휴고를 구원할 열쇠가 있을지 모를 예언이 섬에 희망을 걸고 새로운 모험을 시작한다는 내용입니다. 게임을 소개하면요 엄바다에서 한섬이 당신을 부른다 블랙테일 렉헤엄이 초자연적인 힘으로 뒤틀린 짠혹하고 숨막히는 세계로 애달픈 여행을 떠나보라 생존을 위해 처절하게 투쟁하며 사랑하는 이를 구하는 데 따르는 대가가 무엇인지 발견하라 당신은 어두운 곳에서 기습할 수도 있고 심판이 힘을 내지를 수도 있다 다양한 무기 도구 불가사의한 힘을 동원해 적을 무찌르고 위기를 극복하라 라는 공식 게임 내용인데요 영어를 번역한 거라 좀 어색한 부분도 있군요 게임 방식은 이 편도 비슷하겠지만요 그래픽이 더 좋아지고 사양도 높아진 듯해요 그리고 둘이 협동모드에요 번갈아서 플레이하고 휴고는 몸이 작으니까 어디 구멍으로 들어가서 밖에서 문을 열어주고 누나는 적한테 돌을 던지고 그래서 유인하고 정면승부보다는 몰래 몰래 은신하는 재미가 있어요 간질간질한 들킬까 말까 하는 그리고 저기 패턴을 잘 살펴봐서 저기 등을 돌았을 때 바로 이동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재미가 있구요 확실히 그래픽은 중세시대 고증이 굉장히 좋아요 옷 타며 건축물 그리고 사람이 행동 적들 mpc 모두 매우 매우 새로웠던 게임입니다 이 편도 굉장히 기대됩니다 정식 출시일은 10월 18일 예정입니다 GOG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구요 데누보는 탑재가 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폐허가 된 고향에서 탈출을 한 뒤 아미시아와 휴고는 남쪽 멀리 새로운 땅과 활기 넘치는 도시를 찾아 여행하는 테마죠 그곳에서 들은 새 삶을 시작하고 휴고의 저주를 치료한다는 모험 설정입니다 게임의 특징은요 수많은 수상에 빛나는 어드벤처 게임 플래그테일 이노센스의 정식 후추편이구요 초자연적인 힘에 뒤틀린 흥미진진하고 현실감 있는 이야기 은신과 전투 다양한 도구 그리고 불가사의한 힘과 쥐떼 놀라운 시각적 비주얼과 매혹적인 음악 초의 특전으로는요 붉은초녀 석궁운영 특별 페인트스킨 그리고 제작제죠 아미시아를 위한 13개의 꽃표본입니다 굉장히 기대해야 되는데요 PS5가 한글 확정이구요 가격은 6만원대입니다 그리고 PC도 한글을 지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알아보도록 하죠 PC 스팀판에 보면 정식으로 언어 한국어를 지원하고요 그 밖에 14개의 언어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PC판은 19일날 한글판으로 플레이 할 수 있습니다 기대되구요 이상 플래그테일 렉캠에 대해서 알아봤구요 이 게임이 기대되는 이유는요 일단 전편이 굉장히 호평을 받아서 게임성이 좋아요 그리고 게임 엔진도 좋구요 화려한 비주얼 그리고 개성 넘치는 두 자매의 이야기 그리고 퍼즐적 요소도 좋구요 퍼즐을 헤쳐나가면 그 뭐랄까 성취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자 주인공 캐릭터 굉장히 예쁘게 다시 등장하구요 그리고 새로운 전투 요소도 기대되기 때문에 이 게임을 추천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금이 됩니다 안녕히 계세요 We must leave Yes We have to keep moving Where are we? Looks like , a quarry We're going in there ? It's dark I don't ... Know if there's another way Where are they? Where are they? 멈추지 않으려면 안 돼! 저희는 없다고 하려고 합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알았나요?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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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세요 괜찮아 네, 제가 보다. 여기. 소녀들. 어떻게? 뼈. 이제 제가 또는. 저처럼 소리가 돼. 이렇게 해서.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조심하세요. 이acial patrolers! 이곳은 anything! 이곳은 없죠! 어디서는 회수입이? 이 곳은 이곳은 안 되는 것이죠? 하지 마세요! 이 잡艇은 당신이 더 겁돼요. 이 여성은 더 나은 아프지 않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she took down her husband she's doing well One of the walls, dogs of war The wall doesn't use women or children They're here too How do we get out of here? She's possessed We'll have to burn her body Go to hell Our homeك Yes We need to get out 뚜껑은 우리는 그 장소에 찾는 곳에 도착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교회에 맞습니다? 저는 모르는 것 같지만 우리는 좀 휩쓰고 있으려고 합니다. 그럴 수 있다면, 더욱이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를 못 하는 곳입니다. 아, 부추행이 없었죠. 너 일로 많이 죽지 않았죠? 더 많이 그랬죠. 잠시만요. We can, we can make it. Yes, but no rest. We can, we can make it. We can, we can, we can, we can, we can. We can, we can, we can, we can, we can. We can, we can, we can, we can, we can. We can, we can, we can, we can, we can. We can, we can, we can. We can, we can, we can, we can. We can, we can, we can. We can, we can, we can. We can, we can, we can, we can. We can, we can, we can, we can. We can, we can, we can, we can. 뭐 하는 것처럼 소리가 났죠? 무슨 소리가 났지 않나? 룩샤! 저희들! 저희들 이거! 룩샤! 룩샤! 룩! 여기가! 빨리! 이틀 미어. 이틀 미어. 이틀 미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Are you sure? Do it! Quick! You can't run out! Keep control. You go. Be careful. You're too tired. Don't worry. There are too many. Lucy! That's one last. Hugo? Hugo? What's wrong? What's wrong? Hug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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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have to get out of here! Under the wide and starry sky. Dig the grave and let me lie. Amicia! Come! Hugo! I'm right behind you! Glad did I live and gladly die. And I laid me down with a will. Impossible. This be the verse you grave for me. Come on. You've seen worse than this. Here he lies where he longed to be. Home is the sailor. Home from sea. Me. And the hunter. Home. From the hill. Dad! I don't know what's happening to me, Lucas. Dad! I feel my mind going. I know. Think of your brother. We have to carry on. I know. I know. What have you done? I know. What have you done? I know. I know. I've lost him. Of course from now on we need to isolate him. You want to lock him away? Do you know what your brother is capable of? Hugo is condemned. The last threshold means the death of the carrier. It's starting all over again. Not starting. Spreading. Hugo. Hugo. My brother needs your help and the rats are already there. Control your flame protector. Others are burned in it. The island. It's where I must go. It's where I will be fixed, Amicia. I will do what's good for you. I will. I'm not ready for this. No one can be ready for this. Please Hugo, stop this! This is a constant reminder that I should kill you. I know where your island is. Keep me alive until we get there. By the way, this land is under the Count's law. Be nice. Feel free to enjoy Lacuna. Brighter days are the best time for it. Fuck it. I don't need you. What is wrong with me? You'll end up wanting to kill me too. What happened? It's... The rats. This world hurts. And it keeps hurting. And you won't hurt it back. But it's a fight you cannot win, Amicia. They've got to die! They are dead! Who do you think you are to defy me? I'm... Amicia... Jeroon!